깜빡을 척한 동무들 온 뒤로 누워 안 받아 그렇다 실수를 또 잘 지켜 가 사이예요 어린 동무들 우린 서울눈으로 만든 누사람이랍니다 난 조그만 꼬맨 난 뚱뚱한 뚱버 오늘의 교통질서 시간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보게 될까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요 가 가? 어떻게 쓰더라 됐다 야 연치유기 경기에서 있으면 문제였다 멋있다 아빠 아빠 왜그래 이렇게 쓰면 맞나? 어? 야 축하가 뭐가 축하가 이제 이 추에 기웃받치면서 축하란 말이야 이제 겨우 아가짜나 배우는 유치원생이 무슨 축하장을 쓴다고 어디 보자 누가 안 됐으면 안 돼 오빠는 팔면 안 돼 이 깜찍한 거 벌써 새지? 이거 난 늦겠는데 가만 용이 어디 갔어? 자식아 바쁘다는데 정말 오빠 왜 나 오빠 따라 갈래 뭐? 아 하하하하하 야 아장아장 걸으면서 어디 간다고 그래 안 돼 축하장 붙이러 가지 뭐 어? 야 난 체씨소에 돌릴 죄가 없단 말이야 너 혼자 갔다 오라마 뭐? 흠 엄마가 길에 나설 땐 오빠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된다고 하지야 난 그렇지 야 내가 가는 길에 붙여줄게 처치 싫어 이건 꼭 내가 붙여야 돼 야 난 경기에 참가해야지 아니 싫어 싫어 데려다 달라 어 그럼 너 올 땐 혼자 와야 돼 이? 또 나 혼자? 야 갔던 길로 거주 돌아서는 될 거 아니가 흠 엄마한테 다 대줄래 뭐 엄마 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이순아 응 오빠가 만든 건 멋있지 응 흐흐흐흐 야 살이 난다 흐흐흐흐 요나 요나 올라라 높이 높이 올라라 야 오수라 오빠야 오빠야 빨리 따라오라 형 아 아 아 아니 아 야 아 아 아 아 아빠 아프나 야 야 야 야 정말 혼나 보겠어 어 오빠가 아파서 그러는데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니까 그러지 에 야 정말 까 볼래 아 어 아 어! 이차 갈게! 야! 빨리 가자! 빨리! 야! 좀 빨리빨리 걸으라마! 빨리! 나 힘들어! 너 정말 애를 먹이 누나! 일어나라! 그렇게 빨리 가면 힘들어서 어떻게 따라갈라! 저것 봐! 다른 애들은 다 손잡고 걸어가는데 응? 거리에서 장난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난 줘 보여! 이제 할아버지가 상점에 가서 사주지! 안타깝다! 어떻게 한다! 그렇지! 잡귀놀이로라면 여기 뛰어가겠구나! 이순아! 우리 잡귀놀이 할까? 싫어! 내가 어떻게 아빠를 따라잡는다고 그래! 그러게 난 걸어가고 넌 막 뛰면 되잖니! 어? 차와! 그럼 내가 먼저 뛸래? 응! 자! 준비! 컴온! 내가 저기까지 간 다음에 따라와야 돼! 어어! 알겠어! 아직 안 됐어! 자자자자자! 자! 이제 됐어! 봄이다! 유순이 잡아라! 워!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 봄이다! 아! 웃긴 거리다! 야 게말봐! 예! 야 게말봐! Surprise! 아! 야 게말봐! 이순아! 이랇니?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가을 대더니 눈께랑 HolzЁ이 어우! 그냥 Go G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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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อย Central 자, 이젠 내가 봄이 될게, 오빠가 뛰라, 잉? 아아, 뛸게, 자, 간다! 야가, 나 축하장 썼다! 어? 누구한테 썼는지 모르지? 돼줄까? 유순아! 응? 눈 뜬 사람 보고 축하장 붙여달리겠니? 자, 빨리! 응, 이젠 다 됐어! 어? 어서 뛰라! 워어억! 야, 꽤나 무서운데! 무서워 뛰지 않니? 어, 자! 어휴! 하마티면 큰일 날 뻔했네! 어? 저희들은 누구야? 하하하하! 곰이나! 곰이나! 날아오라! 응? 저러다 사고나면 어쩌려고! 그러게 말이야! 고리에서 찾기 놀이를 하면서! 자, 유순아! 요거 뭐지? 요거, 요거! 맞춰볼 줄 알아? 어? 파란불! 제... 유순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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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기가 시작됐구나! 야, 이거! 하하하하! 응? 최신사? 아! 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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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불이! scriHern! 아니! 아니! 앗! National괭이네요! ßu! warnings is yet! 앗! 앗! 유순아! 유순아! 정신 차려! 유순아! 오빠... 주... 가... 자... 얘들아, 더욱 군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동생의 새해 축하 인사가 어떻게 되니? 오빠, 새해를... 유순아! 오빠야! 네가 잘못했어. 얘들아, 여기를 봐라. 다가서 유치원 아이들은 길가에 나서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어린이들의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단다. 그리고 건넘길에서도 어린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건너야 해. 알겠니? 보아는 아줌이! 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것이 교통규정이라는 걸 잘 몰랐댔어요. 아빠, 저기 눈사람! 응? 아, 참! 아빠, 손 잡고 가자! 그래, 손 잡고 가자! 자, 너희들도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돼. 이건 교통규정이야. 아빠, 손 잡고 갈 때면 나는야 제일 좋아요 반짝! 파란불! 신어둠 더 반풍겨요 동생 손 잡고 갈 때면 동생 손 잡고 갈 때면 모두들 내가 용탄아 반짝! 파란불! 원거리가 반길려 어린 동무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아들불! 아들불! knowledgeable! 아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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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s 그리하니 아들불! 아들불불! 아들불! 아들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